안녕하세요 박덕규입니다. 한국사 교과서의 역사의 곡 오늘은 13번째입니다. 가야를 임나로 바꿔치기한다. 임나는 이전 시간에 계속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야마토외가 고대의 가야 지역을 지배하면서 임나일본부라고 하는 통치기관, 식민기관을 두고 약 200년 동안 지배했다는 게 바로 임나일본부설이고 이때 임나가 어디냐를 놓고 사실은 굉장히 큰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주류에서는 가야를 임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민족사학계에서는 임나는 가야가 아니라 대마도나 큐슈 또는 일본열도에 있던 곳이다 라고 해서 서로 이제 대립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가야가 임나라고 하는 기록이나 어떤 근거보다도 가야가 임나가 아니라고 하는 근거가 훨씬 더 많고 또 가야를 임나로 보지 않으면서 자연적으로 임나일본부설은 해체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야를 임나로 확정을 짓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학교 역사교과서 비상을 보면 금강가야가 고구려가 신라에 침입한 왜를 물리치는 과정에서 큰 파격을 입었다. 또 관계토대왕은 보병과 기병 5만 명을 보내서 왜를 물리치면서 금강가야로 후퇴한 왜를 추격하면서 금강가야 세력을 약화시켰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가야가 임나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외가 임나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외가 5세기에 신라에 침입을 했을 때 고구려가 구원병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5만 명을 보내서 이 신라를 도와주게 되는데 고구려군에 의해서 외가 후퇴를 하게 되죠. 후퇴를 하는데 임나로 이 후퇴를 했다는 것입니다. 고구려 관계토대왕비를 보면 고구려군이 쫓겨나는 왜를 추격을 해서 임나가라라는 곳에서 물리쳤다라고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임나를 가야로 보기 때문에 외군이 금강가야로 후퇴를 했다. 그 영향으로 금강가야가 세력하게 됐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가야가 임나고 외의 지배를 받았던 임나였기 때문에 금강가야가 5세기 때 고구려군에 의해서 세력을 하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아무런 근거도 없고 추정에 불과한 곳입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나오고 있는 얘기가 뭐냐면 중학교 역사, 지학사를 보면 대가야가 백제에게 남원 등 전라도 동부지역을 빼앗겼다. 또 대가야는 섬진강 하류와 소백산맥 서쪽까지 세력권을 확대하기도 했다. 이 내용들은요 우리 역사에는 전혀 나오지 않는 내용입니다. 어디에 나오냐면 일본 서기의 임나 역사로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고고학적으로도 문헌적으로도 아무런 근거가 없는 내용인데 일본 서기를 신뢰하고 가야가 임나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에 의해서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새로운 식민사학이 우리 교과서의 정설처럼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임나가 가야라는 것도 가야가 임나라는 주장은 사실은 1949년에 말썽 보아, 일본 말로 스에마스 야스카지라는 사람이 이것을 정리해서 써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왼쪽이 그림을 보여드릴 텐데요. 왼쪽에 보시면은 스에마스 야스카지라 1949년에 임나의 어떤 여러 나라들을 전라도 남부 쪽에 쭉 배치를 해놨는데 그것과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의 가야 지도와는 똑같습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 이 스에마스 야스카지라고 하는 조선사 편수에 출신 식민사학자의 임나 항망사의 내용을 지금도 한국 사학계에서는 정설로 이것이 마치 진짜 가야의 역사인 것처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내용이죠. 자 오늘은 가야를 임나로 바꿔치기 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식민사학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임나일본부 설이 아직도 새롭게 부활을 해서 교과서에 실려있다라는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